참나 상태는 잘 아시죠 이제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재강이 듣고도 뭐 많이 아시더라고요 재강이 듣고 참나 체험했다고 이렇게 연락 주시거나 메일 주시고 학당에 글 올리시고 하는 분들 보면 보면 체험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게 귀한 겁니다 절에서 참나 체험하겠다고 견성하겠다고 몇십 년씩 합니다 그분들이 또 잘 아시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참나를 어려워해요 견성에 대해 지나친 환상을 품다 보면 참나에 대해서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시다가 여기 오시면 바로 체험 시켜드려도 또 환상을 못 벗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상상하던 거랑 너무 다르다 그래서 또 상상 속에 참나를 찾아서 가시는 분도 봤습니다 근데 뭐 웬만한 분들은 체험하시고 처음에는 아 좀 허무하다 이게 다라니 막 하시다가 그게 다가 아니죠 자꾸 만나시면 그 진짜 참나의 맛을 느끼실 때쯤에는 확연하다 이게 확실하다 자명하다 이렇게 인가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을 겪으시더라고요 아예 모르고 오신 분들은요 그냥 선입견이었는 분들은 그냥 이게 참나다 그러면 아 그렇군요 하고 그냥 빨리 수용하세요 쉬워요 이런 분들이 진도가 더 빠릅니다 밖에서 나 뭐 좀 했어 그런 분들이 사실 진도 제일 느려요 가는 길목마다 자기가 그동안 만들어놓은 선입견들과 싸워야 돼요 뭐 하나 할 때마다 싸워야 돼요 이건 이런 거 아닌가 하면서 자기가 이미 기존에 잘 모를 때 지도를 대충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실제 길을 가다 보니까 장애가 오는 거예요 어 이상하다 왜 저기 청담동 옆에 악구정동이 있지 지도에서는 전혀 다른 지도책으로 사본 거죠 청담동편 악구정편 마음대로 상상하다가 막상 현장에 딱 떨어지면 아주 당황합니다 오히려 되게 간단한 길을 헤매고 돌고 그래요 왜 자기가 납득이 안 되니까 왜 이게 여기 있는지 참나가 왜 이렇게 간단하게 느껴지는지 참나는 말 그대로 원래 그냥 나예요 난데 이런 게 기초적인 얘기도 있고 또 제가 또 심화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참나 애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요 애고라는 막 또 왜 외국말까지 쓰느냐 둘 다 나예요 그냥 이름이 둘 다 원래 나예요 애고가 무슨 뜻인데요 나라는 뜻이죠 참나는요 나라는 뜻이에요 둘 다 나예요 내가 나를 아는데 뭐가 어렵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신을 아는데 아니 세상 밖에 있는 건 몰라도 이게 뭔지 몰라도 여러분이 나는 알아야죠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 나가 뭐냐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이죠 그 밖에 뭐가 있어요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참나고요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애고예요 존재한다는 느낌 자체는 참나고요 이건 시공을 초월한 느낌입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시공 안에서 이게 나지 하고 미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나다 이건 나 아니다 이건 나다 이건 나 아니다 이 짓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생각 이전에 이미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눈 뜨면 생각 이전에 이미 나랑 세계를 둘러보고 계세요 타자로 세상을 타자로 보고 계세요 그런데 명상에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느냐 그게 없어져요 온 우주가 나예요 그냥 이 느낌이 드시면 참나 상태이신 거예요 온 우주를 나로 보면 시공을 초월한 나를 만난 거니까 참나를 만나신 거고 나 밖에 남이 있으면 나 밖에 분명히 남이 있어요 타자가 어려운 말로도 할게요 타자가 있다면 여러분 애고 상태이신 거고 나 상태에서는 나와 남이 하나입니다 이것도 말이 억지로 만든 말이지만 나와 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우주예요 내가 그대로 우주예요 세계고 나와 우주가 별개예요 이해 되시죠 여기까지 간단히 이 정도는 이 정도만 여러분 제 강의 듣고 참나 에고를 몰라 하시고 에고를 몰라 하고 참나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에 빠지시고 에고라는 거는 미세한 생각입니다 미세한 생각이 뭔 짓을 하냐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너랑 남과 이 우주는 달라 라고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그 소리가 들리니까 여러분이 의식적인 생각에서 그걸 전제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갖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저게 싫어 그러니까 나는 저게 보고 싶어 이렇게 따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따지고 사는 것만 아니까 자기 뿌리도 모르죠 에고도 모르죠 사실은 자기 내면에서 나와 남을 끝없이 가르고 있는 여기서 뭐든 좋다 싫다가 여기서 시작되는데 나와 남을 끝없이 가르고 있는 에고의식이 있다는 것도 사실 잘 모르고 살아요 표면의식 되게 거죽으로만 산다고 조금만 심층으로 들어가면 에고의식이 거기서 밑에서 딱 또 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구나 나와 남을 가르면서 내가 받는 모든 스트레스는 거기서 시작되는구나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요 그러니까 남과 별개의 나라고 하는 생각이요 근데 그 느낌도 사실은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더 들어가면 얘가 왜 얘가 미쳤다고 왜 내가 존재한다고 착각할까요 에고가 남과 다른 내가 있다고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주장할까요 근원이 있어요 파고 들어가면 나라는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말 이전에 생각 이전에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하나 일어나요 근데 시야가 좁아지죠 시공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니까 나와 남을 구분하면서 이것만이 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대로 똑같은 참나 이 자리에는 나와 남이 없으니까 똑같은 참나인데 똑같은 참나의 뿌리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각자대로 에고 A 에고 B 에고 C가 각자 나랑 남은 달라 내가 제일 소중해 이런 생각들을 한 한 분 한 분씩 하는 우주에 있는 모든 에고들이 하고 있어요 뿌리를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 나라는 생각의 뿌리는 뭘까 나라는 미세한 생각의 뿌리는 뭘까 나라는 존재감인데 여기서는 남이 없습니다 우주가 하나로 만나버려요 그래서 이 우주가 알고 오면 결국 다시 하나로 만나지 한 생명의 나툼일 뿐이다 뿌리는 하나인데요 뿌리는 하나인데 뿌리는 하나인데 땅 위로 이렇게 올라와 보면 이 에고 A 에고 B 에고 C 에고 D가 뭐라고 하겠어요 뿌리가 하나라는 걸 모르니까 서로 별로 견제하겠죠 사이 안 좋겠죠 좋겠다 이놈은 좋고 이놈은 싫고 서로 막 하는데 우리 한번 뿌리 타고 들어가 볼까 어디까지 가나 나라는 생각들이 이렇게 있다면 쭉 나라는 느낌이 어디서 시작됐나 추적해 들어가 보면 한 군데서만 시공도 없고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밖에 없는 그 우주의 그 차원에서 우리 만나요 그 차원이 참나 차원 하나님 자리에요 이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에요 우주에서 이 차원을 대주면서 시공 안에 에고들이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에고들이 짓는 모든 카르마 에고들이 하는 모든 짓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과법칙을 집행합니다 이분이 하나님 이 우주를 낳아주시니까 사랑해요 인과법칙을 철저히 집행하니까 정의로우신 분 사랑과정 우주를 더 나을 정도면 지혜가 우주를 꿰뚫어보는 전지의 한 지혜가 있으시다니 그렇죠 또 인과법칙을 정의롭게 집행한다는 것은 능력이죠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 전지의 지혜가 있다 사랑의 마음이 있다 전지전능 자비 사랑해버리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죠 이 참나가 하나님 짜리입니다 참나에서 우주를 알아차리고 있고 시공을 넘어선 차원에서 우주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나가 여러분이 참나를 진짜 하나님을 만나보시면 한계가 있어요 전지전능 하시다고 하는데 이 애고가 하는 짓거리를 못 막아요 이 애고를 따끔히 꾸짖어서 요즘 뭐 체벌금지법 하는데 체벌을 허용하더라도 한번 고쳐나 보세요 해도 애고를 어떻게 못합니다 그렇죠 애고한테 자유지를 줬어요 애고가 그래서 이 애고 참나는 인가 법칙으로 답할 뿐이지 그렇죠 죄를 지으면 그만한 벌을 받게 하고 복을 지으면 또 복을 받게 할 뿐이지 인격이 아니니까 너 내가 하지 말했지 뭐 하랬지 이런 말 못합니다 참나는 여러분 참나랑 살아 보시면 알죠 참나가 이렇게 저건 저건 여러분 안에서 얘기하는 자리입니까 신들리신 거예요 혹시 누가 저건 저건 자꾸 얘기하면 신들리신 겁니다 또 다른 애고가 붙은 거지 참나는 인격이 아니에요 참나가 인격으로 느껴지신다 여러분 뭔가 신붙으신 거예요 빙의되신 거예요 참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애고한테 그렇게 사람처럼 느껴질 수는 있죠 내 애고에 자꾸 아니 깨워만 있으면 사랑하라는 마음이 커지니까 아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격적으로 느낄 수는 있어도 거기가 저건 저건 중후한 목소리로 사랑해라 정의로 내가 어제 그렇게 하지 말랬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누가 자꾸 그러면 여러분 저기 이 계통으로 지금 공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다른 계통으로 가고 계신 거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지금 자꾸 잘못 가르쳐서 사람 자꾸 하나님이 인격이라고 가르쳐요 삼위일체 성부성령의 하나님이 인격이라고 가르쳐요 그분들은 신격이지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은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만 인격이에요 인격 있는 존재라고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따로 불러주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던가요 성부성령한테 예수님이 인자라고 안 해요 사람이 아니시니까 근데 지금 그런 논리 다 어디 가고 삼위일체 얘기할 때 성부성령은 인격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성령 인격이시다 인격 있는 우리 내면에 우리 스승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뭔 짓이 나느냐 안에 뭔가 신이 붙어가지고 그 신하고 대화를 하면서 성령이라고 착각을 해요 저번 저번 누가 얘기해 준 교회분들 간증할 때 다 그러죠 아버지가 이러라고 그랬다고 아버지가 이 교회 지으라고 했다고 다 이런 식으로 자기 욕심의 소리거나 아니면 신 붙으신 겁니다 그건 성령은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 애고에 변화를 줘서 인격처럼 느껴지게 할 수는 있어도 무슨 인격이 진짜 하나 붙어 있다 그건 아니라는 그건 또 다른 애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나와 별개의 애고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별개의 애고를 따라가는 건 여러분 노예 상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순종할 때만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애고한테 끌려갈 땐 여러분은 노예 상태에 빠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다른 애고한테 내가 끌려다닌다 그거는 착취당하는 거고 이쪽이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 관계를 정립하는 게 종교고 철학이지 거기에 근거해서 다시 애고들 간의 관계가 정립될 때 진정한 철학입니다 이거 빼고 애고들 간의 관계 정립하는 건 과학의 영역이지 철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철학은 참나와 애고의 관계를 1차적으로 알아낸 다음에 다른 애고들과 나의 관계를 참나 차원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저희 학당에서 아공 복공 구공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애고를 초월하는 게 아공입니다 내 애고를 초월해서 참나 만나는 게 아공 복공 이 참나 차원에서 내 애고 말고도 참나 차원에서 남과 우주가 전체가 하나니까 참나 차원에서 내 애고 남 그리고 이 우주까지도 참나의 작용이란 걸 이해하는 우주적 차원의 공부가 이루어지고 자 참나를 알아낸 다음에 참나 차원에서 온 우주가 참나 나툼인지 알고 나면 다른 존재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요 참나의 뜻대로 관계를 맺어가겠죠 참나 입장에서 그게 이제 구공이 나오는 겁니다 육바라밀로 남과 관계를 맺는 도리가 나오는 거예요 참나 안에서 이 그림 한 장만 이해하셔도 이것만 이해하셔도 자 애고로만 살다가 참나 모르고 살다가 중생이 참나 하나 딱 점 찍은 게 저희 학당 로고 중에 가운데 점 하나 딱 찍은 게 아공이에요 겉에 애고로만 살다가 참나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공입니다 애고의 아집에 안 빠지고 자 애고에 빠지는 게 아집이죠 그러면 그 애고 외에 나밖에 남과 우주가 있다고 느끼는 거는요 이걸 법집이라고 해요 뭐냐면 법이라는 게 존재입니다 여기서는 존재 존재에 대한 어떤 집착 이 존재들을 자기 마음대로 고정관념 속에 보고 있는 게 존재의 집착이에요 이 컵은 나랑 별개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면요 여러분 존재에 대한 집착이에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고집 부리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시는데 사실은 나밖에 컵이 있다라고 고집 부리신다고요 자 나밖에 컵이 있다고 고집 부리는 거 법집 내가 최고다 하는 거 아집 그리고 나와 남은 분명히 다르다 이게 아집입니다 그래서 애고에 대한 착각이 있고요 착각과 집착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착각과 여러분 고집 집착이 있어요 즉 편견에 대한 집착이죠 여러분 임의로 생각해놓고 애고 입장에서 그게 진실이라고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나와서 가르쳐줘도 부처님이 이 컵과 넌 둘이 아니다 이러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 이빨 잘 까시네 드립력 좋네 그렇지 그 정도 질러야 종교를 하나 만들지 말 잘 하시네 이렇게가 아니고요 이게 이치가 있다는 걸 알기 전에 처음엔 거부한다고요 그 거부감이 뭐냐면 여러분이 법집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럴 리가 해요 그 컵이 어떻게 컵이지 이게 참나의 작용이라고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시다면 법집이 있으신 거예요 법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한 집착이에요 여러분이 존재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고정관념에 대한 집착이죠 사실 고정관념에 대한 집착이에요 자 그리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야 그러면 아니 어떻게 내가 나지 아집이 있어요 나는 내 위주로밖에 세상을 못 보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것들에 대한 그 액김 그런 집착이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게 제일 귀해요 솔직히 남이 뭐라고 하는 거 나한테 안 하닿잖아요 나는 내 우주에선 내 마음만 경험하는데 내 애고가 제일 중하죠 내 마음의 주체인 내 애고가 제일 중하기 때문에 내 애고가 제일 중하다 하는 집착이 있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고 해도 그게 안 하닿고 이 존재랑 이 존재들과 당신이 둘이 아니다고 해도 안 하닿습니다 그러면 굳이 나누자면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굳이 나누자면 애고에 대한 사랑은 아집 존재에 대한 여러분의 고정관념들은 법집 그럽니다 그럼 이게 언제 깨지느냐 아공에 들 때 깨지지 않을까요 아집은 아공에서 법집은요 눈치 있으면 법공 아시겠죠 확신 속에서 나오면 더 좋을 텐데 법공 이게 그래서 아공 법공이 불교에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공 법공 알아버리면 일단 견성이에요 일단 견성이에요 그리고 그 법공이 아공 법공이 심화된다 라고 말해도 되고요 아공 법공이 사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법공 쪽에서 법공의 극치까지 가면 뭐가 나오냐면 구공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구공은 법공의 극치입니다 법공의 극치가 가면 구공이 나온다 이 정도만 놓고 보자고요 이 세상이 괴로운 건 나 때문에 괴롭습니다 내가 존재하니까 죽을 거 걱정도 왜 걱정되나요 나 혼자 죽어야 되니까 쓸쓸하게 괴로우시죠 이 세상 겪는 모든 일이 남의 입장은 모르겠어요 난 내 입장밖에 모르니까 내가 붙어 있어서 괴롭죠 이 애고라는 게 붙어있는 한은 괴로워요 애고 떼면 되게 편해집니다 남일이다 하고 보면 편해요 내 일이다 하면 꼬입니다 세상사가 정말 자명합니다 여러분이 다 남일로 보시면 야 그거 안 돼 내가 너 되면 네가 그 사업에서 되면 내가 장을 지진다 그리고 자기가 사업 벌일 때는 막 하느님 붙었네 하늘이 설마 날 버리겠는가 막 이런 망상을 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라 사업은 대충 해놓고 요행을 엄청 바랍니다 왜? 내 일이니까 아버지 저 망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럼 사업을 잘해야죠 사업은 잘하지 않고 요행을 계속 바라는 왜? 하늘이 나를 이뻐하셔서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망상이 있으시죠? 저도 있거든요 그게 아집이에요 아집 우주가 특별히 나만 더 챙겨줄 것 같은 뭔가 그런 마음 왜? 내가 제일 귀하다고 느끼니까 발생하는 망상이죠 왜? 우주에서 나밖에 못 느끼니까 아니 드라마를 켰는데 지금 이 관점에서 밖에 우주를 안 보고 있잖아요 그럼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죠 그러니까 자기 애고에 대해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애고를 응원하면서 애고의 승리만을 되게 하늘이 도와주리라 이렇게 믿고 살고 있다니까요 막연하게 난 나밖에 모르니까 여러분이 그냥 저는 그런 일 많아요 그냥 농구나 축구를 틀어요 방송 보다가 탁 틀었는데 둘 다 아무 관심 없어요 남의 일이면 되게 마음 편하게 봅니다 누가 이기든지 저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탁 켰는데 대한민국과 일본 그러면 뭔가 좀 긴장되잖아요 왠지 이쪽이 하늘이 도와야 될 것 같고 우리를 도와서 저쪽은 실수해라 이쪽은 실수해도 들어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고의 망상이죠 애고가 확대된 거죠 민족과 나라로 다 애고죠 그런데 애고를 좀 더 확대해서 지구 차원으로만 확대해도 이 지구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애고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고를 좀 더 확정시키면 외계인이 침공할 때쯤에 지구인들은 서로 하나가 될 거예요 적이 생겨요 타자가 생기면 이쪽은 딱 뭉칩니다 그래서 보통 SF 영화나 우주전쟁 이런 거 보면 그때 가서야 세계가 평화가 오고 중국, 한국, 미국 다 일본 협조하고 서로 그때 가야 그 전에는 싸우죠 싸울 때까지 싸우자 이런 게 애고의 속성이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애고가 누구 하나라도 마음에 나랑 통일시해버리는 순간 그쪽을 응원하고 좀 망상을 품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평생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망상을 품고 살아오고 있다는 거 아셔야죠 아주 깨자고는 제가 안 할게요 망상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렇죠? 그럼 그게 아직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그리고 내 위주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사실 이 펜이나 이런 게 어떻게 존재한지는 모르겠는데 내 위주로 나 밖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살고 있었어요 그게 법집입니다 왜? 애고 차원에서 나와 남이 절대 다르다고 하니까 나 외의 타자들이 분명히 나 밖에 있는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뭘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참나가 애고를 만들어 놓으니까 참나에서 애고가 나오니까 시공 안은 어차피 이원성의 세계고 생멸이 있고 나와 남이 있는 세계예요 그 세계 안에 들어오니까 애고가 작동을 시작했어요 나라는 의식을 확장시켜서 참나에 있는 나라는 의식을 확장시켜서 시공 안에 나라는 의식을 더 부풀려서 만들어낸 게 애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고 밖은 다 뭐가 돼요? 남이 돼버려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였는데 한 덩어리였던 게 시공 안에 들어오면 시공 안에는 철저히 현상계는 이원성의 세계니까 나와 남이 찢어지게 돼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참나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식이 그래요 참나가 개인적으로 찢어야지 안 찢을 수도 있는데 찢은 게 아니라고요 그냥 참나 안에 어떻게 보면 참나가 원한 거죠 참나의 공식대로 된 건데 참나가 무슨 뭐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안 한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거는 참나의 근원적인 원리기 때문에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누구도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시공 안에 여러분 애고라는 것 자체가 시공 안에 들어온 참나의 아바타예요 참나가 시공 안에 아바타로 자기를 만들어내면 나라는 의식이 생기면 나라는 생각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아아집, 법집이 붙습니다 이거는 이 애고가 방법을 동원해서 털어내야 돼요 털어낼 순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공부입니다 영성 공부, 마음 공부를 안 하면 안 털려요 안 털리면 계속 이대로 살아가요 이대로 살아가면 뭐가 돼요? 훌륭한 고등 침팬치가 돼요 우주는 고등 침팬치의 영역도 있는 거예요 고등 침팬치가 다 사라지기를 바란다 하고 보살들이 원을 세우죠 중생들이 다 성불하기를 하지만 저는 그거는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지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분명히 고등 침팬치의 영역은 있습니다 우주가 설계한 게 있으니까 고등 침팬치가 나오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어요 고등 침팬치 고등 침팬치는 딱 이만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되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성인이나 도인이나 훌륭한 인간이라고 예수님급에 착각을 하니까 이 지구 역사가 지금 사바세계가 한스러우신 거예요 고등 침팬치가 원래 이렇다고 보시면 되게 고등 침팬치스럽게 잘 살고 있다고 보이실 거예요 그렇지 그럴 땐 뒤통수를 쳐야지 그렇지 그땐 밟아야지 그렇지 입에선 양심을 이기해야지 이게 지금 고등 침팬치의 삶이라고요 되게 설계된 대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고등 침팬치는 하늘이 고등 침팬치한테는 진화할 수 있는 뭘 하나 숨겨놓은 거예요 아는 사람은 진화하라 저는 고등 침팬치가 다 사라지고 다 성불한다 이 개념보다는 고등 침팬치는 이 우주에서 창조한 중요한 존재들이고 아니 그럼 뭐 모기도 다 사라지고 뭐 동물들 전제하는 거 식물들 다 사라져야 되게요 부처만 남고 우주에 다 사라져야 됩니까 각자 자기대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좀 더 고차원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길을 고등 침팬치한테는 우주가 열어놨다는 거죠 니네들은 올라갈 수 있어 동물들은 몰라요 저도 실험을 안 해봤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전해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동물 중에 역물들이 있죠 혹시 그 친구들은 또 닦는 동물들 같으니까 올라가는 길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예외적일 거고 우리가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 가능성만 열어두지 않게 참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것도 이상한 천녀위원 봤구나 막 이러지 마시고 뭐 이상한 거 봤구나 그런 게 아니라 가능성은 열어둡시다 우리가 다 실험한 건 아니니까 동물의 영혼들과 다 우리가 교감해 본 건 아니니까 전해오는 얘기 듣고 가능성은 열어둡시다 단 중요한 건 인간은 확실하다 인간은 올라가게 설계됐다는 게 확실하다 그러니까 보살들이 다 올라갔으면 하는 거예요 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건 원이고 저는 원하고 이건 현실은 구분하자 현실은 분명히 고등 침팬츠에 강력한 세계가 있다 거기서 사실 올라간 사람이 몇 명 안 되죠 그런데 더 길을 내가지고 많이 올라가게 해보자 정도가 현실적인 저는 답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현실을 정확히 인정하자고요 왜 고등 침팬츠는 고등 침팬츠인가 아집 법집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아집 법집에 빠져서 이거를 다른 말로 무지와 아집이라고 합니다 이 법집은 지혜의 영역이에요 지혜 이 법집과 이 법집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법공으로도 깨고 구공으로도 깨죠 그래서 법공 구공이 법집을 날려버리는데 이제 구공은 또 아집까지 걸려 있고요 구공은 아집 법집이 다 날아가면 이제 구공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법공의 심화인 거죠 법집을 깨는 법공의 심화가 구공인 거고 또 그 안에는 아공까지 다 포함하고 있고 왜? 법집에서 아집이 나와요 애초에 나와 남이 달라 보이니까 나한테 집착한 거예요 나와 남이 달라 보인다는 것 자체가 법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생각이 딱 일어나서 나 밖에 남이 있다는 이 느낌 자체로 아직 애고가 아집을 안 부렸어도 여러분 뭐는 있어요? 법집은 있어요 애고가 미세하게 여러분 안에서 해놓는 짓이 아직 법집을 계속 만들어내요 애고가 그래서 애고가 원망스러워서 애고를 죽이겠다고 인도 성자들이 덤비는 죽였다고 많이 우기세요 살아계시면서 계속 우겨요 우기는 게 애고인데 난 애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좀 돋닦는 애들하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만나면 참 괴롭습니다 저는 지금 죽었습니다 저의 애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고 있어요 지 카르마 다 업식이 총동원돼서 쓰고 있는데 아집 법집이 자기는 아집 법집이 없다고 하니까 애고가 없으면 아집 법집이 없어야 돼요 근데 또 고집부립니다 그런 친구들이 나만 진리라고 존재에 대한 집착, 진리에 대한 집착이에요 존재가 하나의 법이라는 게 존재이면서 이 존재의 공식이거든요 펜도 법입니다 펜은 존재죠 그럼 펜이라는 걸 만드는 공식이 있죠 그 공식이 원래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주 마음으로 정보로 이루어졌으니까 법집 그러면 사실 정보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리고 그 정보가 만들어내는 존재들에 대한 집착 아시겠죠 그래서 아집 법집만 날리면 사실 여러분은 다 성스러워질 수 있다 보살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성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집은 아공으로 법집은 법공으로 깨자 그리고 구공은 아공, 법공을 종합해서 깨는 게 구공이다 또 어떤 면에서는 법집에 아주 극치다 그리고 법집에서 아집이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또 아집까지 포괄한다 법집을 우리가 무지라고 부르고 이걸 아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무지와 아집을 깹시다 뭐로 깹니까? 지혜와 사랑으로 깹시다 이렇게도 말씀드리는 게 인류의 모든 업장은 무지 아니면 아집이에요 지적인 업장, 심리적인 업장 심리적으로 내가 최고야 지적으로 이 우주는 나와 남으로 갈라져 있어 이게 다 업장들이에요 집착들, 업장들 이걸 뭐가 만들었냐? 에고가 만들었냐? 그래서 에고만 잠시 여러분이 몰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에고에 대해서 나라는 생각에 대해서 잠시만 나라는 이 미세한 생각을 몰라 해버리시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내면에서 내 에고에 대해 나와 남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제 강의 들으시면서도 남이 하는 강의 같죠? 자신이 하는 강의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남이 하는 강의 같잖아요 뭔 말을 하려고 저렇게 떠드나 이렇게 남이 하는 강의 같다는 미세한 느낌이 여러분 이미 그 안에 법직과 아집이 다 들어있어요 무지와 아집이 들어있고 아집이 세게 나타나지 않을 때도 법직은 이미 있습니다 나와 남을 이미 가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갑자기 멈추질 않아요 그런데 명상을 해 가지고 멈추게 해 보자고 그냥 의식이 떠들어서는 안 멈춘다고 의식이 제발 멈춰 그만해 그만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나를 만나야 멈추죠 그러니까 일단은 참나를 만나기 위해서 에고의 미세한 생각을 멈추게 해야 되는데 에고의 미세한 생각을 멈추질 않아요 왜냐 자기가 맡은 역할이 그거예요 여러분 에고는요 시공 안에 들어온 참나예요 참나가 시공 안에 들어온 게 에고이기 때문에 철저히 시공 안에서 참나의 뜻을 구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기능을 참나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죽어라 열심히 기능하는 거예요 뭔 짓을 해요? 나와 남은 다르다고 그다 없이 그리고 나는 영원하다라고 여러분은 막연하게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의 존재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 느낌을 다 에고가 만들어져요 왜? 참나가 영원하니까 너도 영원해라고 얘기해 주는 게 에고예요 에고가 비밀을 스포일러를 좀 까고 있는 거예요 너 사실 영원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아니 나는 영원하지 않는데 무상고 무와 덩어리인데 영원하다고 하니까 이 에고가 망상이다 하고 에고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헛소리 했다고 내가 영원하다고 했다고 이거 때려잡자 에고 에고만 때려잡으면 아집이 없어지며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법칙 차원도 아니에요 아집 차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주로 좀 나아가서 법칙까지 공부하더라도 아무튼 에고만 때려잡으면 아집 법칙이 다 사라질 거다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철학들이 다 소승 철학이에요 힌두교견, 초기불교건, 남방불교건 에고를 때려잡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대승은 안 그래요 대승은 이 에고는 시공 안에 들어온 참나라고 생각해요 나의 아바타예요 여러분 에고가 마음에 안 드셔도요 자 에고가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에고가 지은 탐진치의 업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지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건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고에 대해서는 되게 소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존재하시잖아요 남과 다른 여러분으로 그게 에고의 덕이에요 에고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런 공부도 하고 이렇게 연구도 하고 성스러운 것도 구현하고 우리가 악도 지을 수 있지만 최고의 진선미도 구현할 수 있는 건 에고 덕입니다 그래서 에고에 대해서는 감사하셔야 돼요 나라는 걸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도 귀한데 우리 욕신을 낳아주는 나라는 이 영혼을 낳아주신 참나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감사해야 돼요 내 삶이 마음에 안 드는 거랑 내 에고의 존재랑은 또 다른 문제라고 내 에고가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냐는 거지 그 에고의 존재를 잘 알고 쓰자는 거죠 이거 죽이자고 자꾸 덤비지 마시고 요 놈이 문제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집 법집만 날리는 거지 에고를 날리는 게 아닙니다 에고는 계속 기능을 해요 아집 법집을 낳는 기능을 하는데 우리가 아집 법집을 완벽하게 깨지 못해요 어차피 에고는 살아 있으니까 하지만 아집 법집의 실체를 알고 적절한 공부를 통해서 아집 법집을 꿰뚫어보면서 우리가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몰라 제가 일단 권하는 게 몰라를 하셔가지고 에고의 미세한 생각이 일어날 때 에고의 미세한 생각을 우리가 못 멈추니까 우리 관심을 꺼보자는 거예요 에고가 나와 남을 가르건 말건 무관심으로 한번 일관해 보시라는 거지 에고의 미세한 생각을 우리가 멈춰봅시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어떻게 멈춰요 그걸 우주를 멈추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못 멈춰요 여러분 무의식에서 이미 계속 굴러가고 있는 그거를 의식적으로 에고를 거부하겠다고 해서 거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시해 보자고 우리는 우리는 어떤 물건이 우리 눈앞에 있어도 무관심하면 이 물건을 못 봅니다 에고가 미세하게 나누고 있어도 우리가 무관심해 보자고요 그래서 몰라요 판단 중지 판단하지 말고 몰라 하면서 무관심해 보자 몰라 그러니까 가벼운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운 작업이죠 미세한 에고를 멈춰라 그러면 여러분 어렵죠 에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멈춰요 그런데 몰라 하고 무관심할 수는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에고가 여기까지가 너고 여기는 남이야 라는 걸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문답들이 부처는 뭡니까 요 놈이다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 놈을 볼 때 에고로 보지 말고 참나로 보세요 어떻게 보면 돼요 몰라 하면서 보시면 에고는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너 밖에 있는 어떤 물건이라고 그렇죠 에고가 하는 소리 듣지 말고 몰라 해보세요 몰라 하고 이 펜을 보시면 나다 남이다 안 가르고 보시면 참나가 드러나 버립니다 에고보다 배후에 있는 더 근원적인 나가 드러나 버려요 에고가 미세하게 나누고 있는데 여기 끌려가지 않고 내가 에고의 일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도 다 에고인데 에고의 일부는 가능합니다 에고의 일부가 참나한테 관심을 돌려 버리면서 에고가 하는 이 판단들에 끌려가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나와 남이 다르다고 기본적으로 바로 판단해 버리는데 몰라 모르겠는데 하고 몰라 하면서 판단을 멈추면서 이거를 둘이 아니라고 느끼면서 우리가 존재하면 그리고 존재 자체만 존재의 느낌 자체에만 몰입하시면 관심을 주시면 참나 힘이 강해지면 갑자기 세상이 달라져 버립니다 아집이 건 말건 달라져 버려요 아집이 건 말건 에고가 미세한 판단을 하더라도 상관없이 더 근원적인 차원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에고 너머에 시공 너머에 참나가 드러나 버리니까 완전히 느낌이 달라집니다 에고가 뭐라고 떠들고 있어도 방해받지 않아요 일체가 나랑 둘이 아니라는 느낌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거기서는 다르다고 떠드는 말 마저도 그냥 다 참나의 작용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일단 몰라 하셔가지고 존재에 몰입하시라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만 만족하시라 이렇게 몰라 존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거 아집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아집을 그렇게 거기 넘어서 서셔가지고 지혜까지 체험 플러스 지혜까지 에고와 에고 입장에서 에고와 세계를 갈라보는 거는 에고 차원의 작용이고 참나 차원에서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구나 여기가 나의 본래 모습이구나 하는 거 아공 차원에서 아십니다 이미 알아요 알고 거기 쉬시게 돼요 참나의 현존에 만족하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만 해도 아공인데 이제 법집을 깨려면요 법집을 깨려면 자 참나 만났죠 에고를 초원에서 참나 만났죠 홍범 14조 중에 4개 에고를 내세우지 말고 참나에 만족하자 에고의 세계는 무상한데 참나는 영원하다 요 정도까지만 아셔도 아공 도인으로 훌륭하신데 법공으로 나가려면요 일체가 참나의 신비인 걸 알자 여기 어떻게 알아내시냐면 참나 차원에 이렇게 존재하시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제 아공에서 법공으로 나아가는 단계에요 제가 요즘 이걸 좀 연계해서 설명드리는데 좀 많이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요 몇 번 했고 이번 주 토요일날 더 자세히 제가 화음경 강의 때 해드릴 생각으로 좀 교재도 정리해 놓고 있는데 자 아공에서 법공으로 어떻게 나가느냐 홍의각당 견성여결이라고 하면 앞으로 자료가 나갈 겁니다 거기에 지금 요 내용 써 있어요 미리 들으세요 아공에서 법공 나가는 법은 에고 차원으로 살아갈 때는요 나와 남이 찢어져서 이 우주가요 끝도 없이 팽창해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이 우주가 어디까지 끝이죠 나와 남이 어디까지 남이 어디까지일까요 안드로메다 뭐 더 넘어 우연히 어쩌다 과학 다큐 보시면 더 확장되죠 이 우주가 뭐 모르고 살아도 아무튼 난 TV는 일체 안 봤습니다 해도 내가 사는 고장 정도로는 마음이 고향 정도로는 마음이 확장돼 있죠 거기까지가 내 우주 아닙니까 이렇게 에고는 그 안에서 엄청나게 확장시켜요 우주를 에고는 나와 남을 구분하면서 근데 참나로 딱 돌아가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참나로 현존할 때 존만 상태로 계실 때 확 축소합니다 수축합니다 축소돼요 에고의 세계가 현상계가 확 수축돼 가지고 어느 정도 수축되느냐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 생각 감정 오감으로 확 숙축돼요 여러분 참나 상태로 딱 계시면 생각도 지금 많이 생각도 많이 줄어들었겠죠 에고가 잠잠해지니까 생각도 에고의 생각도 줄어들겠죠 에고의 감정도 줄어들었겠죠 참나에서 오는 평안이 지배하겠죠 감정에서도 오감도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지금 이 순간 보고 느끼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왜 여러분은 늘 지금 보고 듣는 것밖에 오감적으로 못 느끼는데 생각이 계속 여러분을 지나간 오감 또 떠올리게 하고 미래의 오감 예측하게 해가지고 우주를 확장시켜 놓는다니까요 그게 확 수축되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보고 듣는 것만 딱 내 마음이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 지금 감정만 내 마음이 오가 지금 현존하는 여러분 마음이 수축돼가지고 딱 여러분 마음 앞에 참나한테 딱 또렷이 알아차려져요 참나 상태로 계시고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요 천지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게 이 천지가 마음이 딱 모여서 딱 내 한 주먹 안에 들어옵니다 참나가 딱 알아차려보면 딱 내 마음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지금 이 순간에 생각 감정 오감밖에 내 마음이 없다 다른 마음이 없다 그때 여러분이 이 착각이 일어난 거예요 아곡만 체험하셔서 이때 뭔 소리가 나오냐면요 내가 우주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왜냐하면 현재 존재하는 우주적 공간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린 내 마음밖에 체험을 안 했는데 평소에 내 마음을 확장시켜 놓고 살았는데 깨어나 버리니까 마음이 확 수축돼 버린 거예요 그럼 이 마음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느껴지고 내가 경험하는 지금 이 마음만이 우주의 전부라고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애고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 주지 않으면 딱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이 내가 우주다 우주를 체험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시는 거예요 우주 모든 곳을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우주의 전부라는 느낌이 들까요 그것밖에 딱 없다는 게 느껴져 버려요 내 마음이 그대로 우주여 이게 사실은 온 우주다 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참나 상태에서 보면 이 우주가 여러분 수중에 딱 들어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공에서 맛볼 수 있는 극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공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법공은 그렇게 딱 보고 있다가 뭘 느껴요 이 우주가 참나의 작용이다 이렇게 알아버려요 내 참나에서 이 우주가 나왔다 여기까지 알아버리면 이제 존재 법집이 깨집니다 지금까지 나아집이 깨졌는데 애고와 이 우주를 구분해서 살다가 애고랑 이 우주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딱 참나 앞에 딱 놓입니다 이 안에는 애고와 태상이 한 덩어리가 돼서 딱 놓여요 나눠보면 생각감정 밖에 없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애고와 타자들이 한 덩어리로 보입니다 참나 상태에서 재밌죠 자 보세요 VR을 끼면 여러분이 VR 안에 VR 전체가 안 보이고 VR을 끼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팔다리를 가진 존재가 나라고 여기게 돼요 근데 VR 벗고 보면요 전체가 다 그냥 한 화면이었죠 여러분 꿈속에서는 여러분이 어때요? 개별적 존재 같고 꿈속에서 자기가 타자를 만들어서 놉니다 꿈에 누가 쫓아와요 아 저 자식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쫓아와요 죽겠다고 도망다니다 깼어요 깨고 나서 보면 어때요? 전체가 꿈이었죠 마찬가지로 애고의 세계에서 이 우주가 확장될 때는 나는 요만하고 우주는 광대한데 딱 참나 상태에서 보면 그 모든 게 그냥 내 마음일 뿐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 마음 한 덩어리일 뿐이고 그 안에는 생각감정 오감 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아공에서 알 수 있는 극치라면 벗공은요 자 그러니까 아공을 알아야 벗공을 합니다 아공이 이 정도 해주면 벗공이 출동해서 어떻게 해요? 이 전제에 대해서 이놈들이 사실은 내가 보고 듣고 했던 모든 것들 애고와 우주 세계 남들이 다 참나의 작용이구나 하고 알아버려요 아공에서 거기까지 안 받쳐주면 벗공이 인가를 못하죠 벗공이 인가를 딱 해버립니다 내 마음은 참나의 작용이었다 자 이게 뭘 의미에요? 내 우주는 참나의 작용이죠 사실은 온 우주도 다 참나에서 나온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다 여러분 마음에도 제가 장담하고 있는데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가 다 그렇다 온 우주에 존재하는 현상계는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다 이 소리가 딱 나와야 벗공의 극치입니다 이게 그대로 여기까지 와줘야 구공으로 넘어갑니다 구공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우주 전체를 경험했다는 벗공의 체험이 기반이 되어줘야 구공이 내 우주 내 생각감정 오감에서 육바람일 밖에 다른 답이 없더라 이것만이 내 우주 최고의 선악의 기준이고 최고의 진리더라 이 소리가 딱 나온 것과 동시에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앞에 벗공까지 닦아 놓은 진리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이런 거는 우주에서도 그렇고 내 우주에서도 그렇고 온 우주에서도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일지보살이 될 때쯤 되면 온 우주의 진리는 육바람일 밖에 없다는 확신에 차요 그 전에 아공복공이 전제되지 않고 요공부를 하시면서 아공복공은 난 더 어려워 육바람일이 쉬워 네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자명 네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줘라 자명 진실은 수용해야지 자명 양심 구현에 최선 다해야지 자명 참나랑 접속해라 꼭 신사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자명 자명한 거면 옳다고 인과해라 난 늘 이렇다고 봐 자명 이 사람 일지보살인가요? 아공? 근데 벗공? 일체가 참나의 신비물 할라 뭔 소리야?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이 경우는 왜 안 되느냐 이분은 육바람일의 각각 항목들이 옳다는 거는요 이거 준우도 웬만큼 알아요 준우도 너 친구들이랑 잘 지내야지 그러면 다 맞다고 그래요 부모들한테 항의할 때 다 이런 덕목들로 얘기합니다 엄마는 그러면 좋겠어? 그럼 네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라 자, 애들 또 아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런 일부는 자, 이거를 여러분 자명하게 인가한다고 해서 이걸 자명하게 인가하면 사실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 될 수 있어요 일반인보다 아래였다가 이제 일반인이 되는 근데 왜 이걸 일지의 덕목으로 아공, 벗공보다 뒤에 넣어놨을까요? 아공, 벗공을 다 실험한 뒤에 이 육바람일이 완벽하게 여러분 마음에서 채득이 되면 어떤 경지냐면 온 우주에 다른 진리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왜? 벗공까지 해서 온 우주가 뭔지 답이 나왔거든요 아집이 깨지니까 아집이 깨지니까 참나를 만났고 애고에 대한 집착이 깨지니까 참나를 만났고 법집이 깨지니까 일체 존재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내 우주는 참나의 작용이 뭔지까지 나와요 내 우주는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다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내 생각, 감정, 오감을 참나 상태에서 아무리 닦아봐도 육바람일 이상의 진리가 없다는 결론이 딱 나와요 육바람일 어기면 악이여 육바람일 지키면 선이다라는 게 의심할 수 없이 자명해질 때쯤 되면 이 결론이 난다고요 이거는 내 마음의 진리만이 아니라 내 우주, 나아가 온 우주의 이 진리밖에 없다 왜? 벚꽝까지 닦아놓은 것들이 그걸 지지해줘요 이미 여러분 온 우주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육바람일이 우주의 진리라고 하는 거지 제가 갑자기 육바람일이 온 우주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시지 않을까요? 외계인들을 만나봤어? 우주 어디 가보지도 않고 솔직히 보니까 외국도 안 나간 것 같던데 저놈 뭘 믿고 지르지? 이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에고의 세계에서 이해하면 온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우주를 다 가보지도 않고 안드로메다까지 가도 또 밖에 우주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까지 안 가보고 어떻게 미쳐가지고 우주의 진리를 선포하냔 말이에요 벚꽝을 안 닦은 도의는 말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절대 구공은 구공은 단순히 육바람일 하나하나가 옳다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본성의 전체다 그리고 이게 우주의 최고 선악 기준이다를 답을 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어려우시겠죠 준희야 이거 맞아? 맞아요 이거 맞아 이거 맞아요 그러면 이 우주에 이거밖에 진리가 없어? 네? 그러겠죠 이걸로 선악이 판단돼 예? 아직 다 확인은 안 해봤는데 어떻게 확인할까요? 우주 이게 최고 진리인지 어떻게 확인하실까요? 예전 어른들은 진짜 원시 시대에도 성인들이 있었는데 그 어른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맨 사냥 다니고 그거밖에 안 했을 텐데 스마트폰도 못 써본 양보하니 이게 우주의 진리다 그러니까 에고의 눈으로는 안 믿겨요 그래서 에고의 눈으로는 우리 문명이 물질명이 더 발전돼 있죠 그러니까 원시 시대나 살았던 지금 문명에 비하면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 말은 들을 거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잘못된 지 아세요? 그분들은 이미 우주를 다 실험했고 자기 영혼에서 답을 다 찾았어요 우주의 진리까지 그걸 우리가 에고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 우주가 확장되는 것만 보니까 예전에 적게 살던 시대에 어떻게 답을 얻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에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무지와 아집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에고의 세계를 탐구하는 과학이 이해 못할 세계가 있습니다 철학의 세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철학 연구의 최고의 신법이에요 이걸 연구해서 예전 어른들은 유교군 불교군 다 있어요 유교에 다 있어요 중용에 중용에 희노애락을 초월한 참나자리가 있다 중심자리가 있다 그런데 이거 아공이죠 희노애락을 초월한 중심자리가 있다 그 중심자리가 알고 보면 천하를 낳은 뿔이다 중용 일장입니다 이게 그 벚궁 나왔죠 그리고 이 중심자리에 서서 양심에 따라서만 희노애락을 잘 조절하면 천하의 어디 가도 통하는 길이다 우주 어디 가도 통하는 길이다 이건 우주의 진리를 알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너가 너 마음만 이니에이지로 경영하면 양심으로 경영하면 천지가 제자리 찾고 만물이 다 길러진다 온 대우주가 다 살아난다 우주랑 내 마음을 둘러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중용이 중용 일장에 다 써 있는 거예요 유교 선비가 이거 모르면 군자가 못 됩니다 그러면서 중용의 뒷장에 이것도 나와요 그래서 이 우주의 도는 이니에이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니에이지를 우주의 도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자기 희노애락 경영하다 얻은 도를 가지고 천하 어디 가도 통하는 도라고 하고 이것만 지키면 소우주가 이것만 지키면 대우주가 잘 산대요 과학적으로는 황당한 발상이에요 지거 지 기분 좀 바꿨다고 왜 우주가 잘 돼요 철학적으로 이해 못 하면 즉 보세요 요 밖에 나와 있는 에고의 세계만 연구하는 과학으로는 이게 한 뿌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연구하는 철학을 모르는 한 이해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이 잘했는데 왜 이 사람이 잘 되느냐 연결되어 있거든요 참나 차원에서 그래서 이 중용에 이 군자의 도는 이니에이지밖에 없죠 그런데 이 이니에이지의 도는 군자의 도는 10기로는 일반 아주 어리석은 본부들도 다 알고 애들도 알고 이 육바라멜 애들도 알잖아요 어렵기로는 성자도 모르는 게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우주의 그 육바라멜의 심오한 영역은 에고를 갖고 있는 성자들이 접근하기 힘든 영역도 있다 에고를 초월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 그건 하느님만 아는 거죠 하느님만 아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어떤 거는 쉬운 거는 일반인 어리석은 사람 고등 침팬치도 다 알고 심지어 유교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금수도 알고 있다 금수도 아는데 영양이 딸려서 일부밖에 못 지킨다 금수들도 안다 그러면서 이니에이지의 대표적인 동물들 거론합니다 선비들 그래 보면 다 못 아는데 얘는 이거라도 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 동물도 왜? 그 우주에 그 진리밖에 없으니까 이니에이지심밖에 없으니까 불교로는 육바라멜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온 우주에 육바라멜 밖에 진리가 없고 이게 최고의 선악의 기준이다 라고 아시는 단계가 일지보살이에요 일지까지 가려면 아공, 복공, 구공만 통과하시면 되고 그게 무지와 아집을 깨는 작업이고 완벽히 깨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걸 깨는 거예요 어디까지 깨느냐 우주의 진리가 육바라멜 밖에 없다는 거 아는 정도까지는 무지, 아집이 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뒤는 그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또 무지와 아집을 깨 나갑니다 아집이 다 털린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집이 털려야 참나를 만나고 그렇죠? 법집이 조금은 털려야 나와 남이 둘인 줄 알고 이 펜과 내가 둘인 줄 알았는데 법집이 털려야 이 펜이 이 펜을 보고 있는 내가 사실은요 이 펜만 참나의 작용이 아니고 이 펜을 보고 있는 내 애고도 참나의 작용이에요 자, 한 걸음 떨어져서 내 애고가 이 펜을 보고 있는 이거를 참나 창에서 보면 전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게 나옵니다 수신결에 그런 그림 그려져 있어요 제 전 수신결 책에 대상을 애고가 보고 있는데 더 너머에서 참나가 보고 있는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전체가 참나의 작용이구나 하면 법집이 깨집니다 이 펜이 독자적 자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참나의 작용이 없군 법집 자, 이제 구공까지 갑니다 무지 아집이 총체적으로 털리면서 아집과 법직이 한 단계 더 털리면서 구공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우주 이 우주가 이미 뻔하게 나왔는데 이 우주에서 내가 왜 연구를 못 해요 여러분 우주가 생각감정 오감일 뿐이라면 여러분 우주는 뭡니까? 지구, 태양계, 수성, 금성,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 은하, 남의 은하 막 갈 때 됐고요 생각감정 오감뿐입니다 그러면 어? 하겠죠 그런가? 자, 그거를 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실감나게 느껴 참나로 깨어 계시면 실감나게 딱 생각감정 오감이 딱 한 주먹돼서 여러분 마음 앞에 나타나요 현존하는 이 생각감정 오감 외에 다른 우주가 안 느껴져요 왜? 판단이 많이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참나 각성 정도에 따라 판단 중지가 단계가 있겠지만 참나 51%만 되면 확실해집니다 선명해져요 이 마음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내가 있는 우주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그 우주에서 뭐가 최고의 진리인지 왜 몰라요? 늘 깨어서 살아가시다 보면 양심분석 노트가 없을 때도 도인들은 알아냈어요 왜? 영성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깨어서만 살아도 뭘 느껴요? 육파람 이래 덕목을 하나씩 찾아낸 다음에 이게 총체적으로 적용될 때 선이고 이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 악이구나 부분 부분 인가만 해서는 안 되는 게 전체적으로 통으로 인가가 안 되면 통으로 인가가 안 되면 사랑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베풀기만 해요 베풀다가 계속 당해요 베풀다 자꾸 사기당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늘이? 베푸는 것만이 양심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뭔가 너에겐 부족한 게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처럼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한테 왜 이런 일이 그럽니다 도인들은요 부족한 걸 찾아내요 내가 베풀어야 한다는데 너무 집착하고 있었구나 그럼 어떨 때는 안 베풀 거냐 또 기준이 필요하죠 그럼 또 정의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안 해야 된다 이럴 때는 해줘야 된다 그러면 내 판단이 진짜 자명하냐 지혜가 더 밝아지지 않으면 내 판단에 미진한 게 나올 거고 그리고 아무리 판단하고 있어도 밖으로 열심히 실천하는 예절이 없으면 인욕이 없으면 진실을 늘 수용해 주지 않으면 진리가 구현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덕목들이 원만해질 때 육바람일이 원만해질 때 여러분 이게 진리다 하는 게 딱 잡아집니다 그때가 일지보살 그건 참나 상태에서 수많은 육바람일을 실험해 봤을 때 내 우주에서 실험을 할 때까지 해 봤을 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얘기 듣고 난 일지인가 하실 수 있어요 육바람일 다 자명한 거 같은데 나도 그렇게 사는 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드시는 게 당연한데 그때 그냥 좀 자중하세요 어디다 얘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속으로 사귀시고 내가 맞을 수도 있는데 좀 더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좀 더 해보자 좀 더 해보고 좀 더 해보고 그러면 하늘이 역경도 주고 순경도 주고 하면서 힘내라고도 하고 한계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가시면 돼요 일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우주에서 육바람일이 최고 진리인지 알아내는 재밌는 실험이 중요한 거지 그 실험을 즐기시는 게 중요하지 결과물 일지라는 결과물을 탐내시면 여러분 공부 망칩니다 노벨상 노리고 연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구하다가 진짜 재밌게 연구하던 덕후들이 노벨상 타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 나서도 예전에 노벨상 타신 분 말씀이 나 이거 탈 때보다 내가 실험하다가 진리하라 알아낼 때가 제일 더 기쁘다 그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 생각감정우감이 겪는 5만 가지 일들을 참나와 함께 최소한 여러분 아공 복공은 먼저 아시고 아공 복공과 함께 이겨내시다 보면 구공이 보인다니까요 답은 육바라밀 밖에 없겠구나가 어렴풋이 처음에 느껴지다가 처음에 부분 부분 쪼개서 느껴지다가 통으로 느껴지는 것도 어렴풋이 느껴지다가 점점 자명해지다 나중에 육바라밀이 또렷이 이것 밖에는 다른 답이 없구나 하는 게 알아지시고 여러분 삶에도 육바라밀이 모든 기준에 딱 중심에 서 있을 때 그때 진짜 안 거잖아요 아니 알았다고 하면서 오늘 여기서 제 얘기 듣고 육바라밀이 질리네요 맞네요 하고 나갈 때 잊어버리고 나가요 이게 좀 아니죠 이게 제대로 안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 부분은 여러분이 인가하실 수 있어요 이미 애들도 인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육바라밀은 쉽기로는 본부도 알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심오한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작업이니까 구공은 심오한 영역이니까 깨어서 아공 복공을 먼저 튼튼히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 오늘 말씀드린 건 일찍 빨리 되시라고 드린 말씀도 있지만 아공부터 잘 닦으시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아공이 기초가 잘 닦으면 복공, 구공까지는 자연스럽게 나아간다 기초에도 충실하자 과정 하나하나를 충실히 하다 보면 끝은 예비돼 있다 그리고 제 몰입책에 나오지만 결과에 집착하시면 안 된다 과정을 즐기시는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안심이 되지 않으세요 아공만 하면 구공까지 가는구나 아공을 더 잘하자 이 결론이 나야지 제 강의를 듣고 어? 일찍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안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만 일찍 아닌가가 아니고 다 아니신 것 같으니까 제가 일부러 세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나 걱정하지 마시고 다 되는데 나만 안 되나? 아니에요 다 같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마음 편하게 해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좀 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나는 맞지 이러지 마시고요 제 얘기 또 듣다가 왜냐면 가끔 일찍 문의해 오는 분들인데 그러지 마시고 아공부터 잘하자 아시겠죠? 아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찍 계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셔서 이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재밌게 점검해 본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재밌게 공부하는 분들만 제가 볼 때 영원히 진보하지 결과에 집착하는 분들은요 학당 좀 나오다 말아요 일찍 인정을 빨리 안 해주면 나가시더라고요 에이 나도 못 알아보는 이 어리석은 것들 하고 마음이 급해지니까 근데 저는 그 그러면 절대 공부 망친다고 봅니다 아니 태권도 여러분 배우러 가셔가지고 저 거문띠 언제 주나요? 계속 그러면 난감하겠죠 이제 흰띠 찬 양반이 제가 동네에서 좀 싸우거든요 막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태권도 기술을 하나하나 익혀가는 그 재미와 그 성취감 그걸 맛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도장은 그러니까 아공, 복공, 구공을 차명하게 마스터 해보자고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우주에서 일찍 보살이 되십니다 화음경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일찍 보살이 되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부산 분들도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또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죠 저는 그래서 제가 또 신나서 떠들고 그러다 보면 또 못할 얘기도 하게 되고 이러면 재밌죠 그래서 오늘 얘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좀 강조하려고 제가 교재도 만들어서 토요일날 강의 때 교재로 나갈 거예요 홍의각당 견성요결 그리고 이번에 이 내용을요 그대로 이 핵심 내용 견성요결을 수십 개월 책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데 교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넣어서 공부하실 때 아공, 복공, 구공이 어떻게 연계되나가 포인트입니다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복공이 안 되는데 구공이 될 수는 없다 육바람일 막연히 옳다가 아니라 복공 차원에서 육바람일이 인가할 때 그게 구공이 된다 이 정도만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공부하실 때 절대 안 헷갈리시고 이번 생에 일찍 못 가셔도 이게 아리아식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또 또 또 인연이 홍의각당이 잘 돼서 살아남아야 될 텐데요 다음 생에도 유튜브만 살아있으면 안 되고 가르쳐 주는 곳도 살아서 유튜브 돌고 학당 운영되고 해서 세세생생 많은 분들을 아공, 복공, 구공의 세계로만 인도하면 이거는 우주적인 작업이에요 여러분 SF 영화보다 더 SF적인 얘기 아니에요? 각자 자기 안에서 우주를 발견하고 우주의 뿌리를 찾고 화사야 뿌리를 찾을 것 같죠? 저 안드로메다 벗어나야 뭐 뿌리를 찾을 것 같죠? 인류는 어서 왔나? 그건 형의하학적인 뿌리고요 형의사학적 뿌리는 여러분 여기서 한 생각 고쳐먹으면 바로 찾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돛 닦고 참선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 맛에 여러분들도 요즘 시대는 더 편하게 더 쉽게 맛을 보실 수 있게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좋은 시대에요 조선시대 태어나셨으면 그냥 마당술 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 얼마나 좋아요 뭐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너무 감사해요 분명히 인류의 사바스러운 부분은 그대로 있고 악화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도닫기 엄청 좋아진 부분도 있어요 꼭 나쁜 데만 보고 살 순 없잖아요 좋아진 쪽을 보고 누리세요 그러면서 또 나빠진 부분들은 또 우리가 바로잡을 힘을 얻자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打자 키가 엔Te 뱉 엔Te 감사합니다.